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이곳에서 기태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 저기 오네요. 위풍당당 거침없이 달려오는 트랙터 한데 아 기태씨 맞구나 저희를 여기서 만나 뵙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 트랙터 여행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곳 끝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끝은 또 다른 시작 바다를 보고 심기일전하는데 혈기왕성한 기태씨와는 달리 황당해하고 할 말을 들고 놀라셨나 봐요 어이없어 하는 분들로 가득 트랙터 여행 이유를 설명해보지만 잘하는 게 뭐예요 아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 오 놀라워요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누가 기태씨를 말릴까요? 화이팅! 자 모두 따라올 준비 됐나? 본격적인 대한민국 트랙터 유랑 시작 바람을 가르며 숨겨진 질축 공동을 보여주는 트랙터 거기에 흥겨운 음악까지 이보다 완벽한 드라이브가 있을까요? 항상 매일매일마다 50km 60km 100km 달릴 때가 있거든요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모독하고 심심하잖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갈래주는 게 바로 라디오 이 친구거든요 트랙터만 있다면 외롭지 않아 트랙터 유랑의 또 다른 재미 중의 하나는 쉬엄쉬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다는 겁니다 이때시 첫 번째 목적지는 정하셨어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에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밥 타령이네요 정겨운 시골 풍경들이 먼저 감겨주는데 어? 아무리 봐도 식당이라곤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숨겨놓은 밥집이라도 있는 거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트랙터 타고 전국 여행하고 있어요 전국 여행해?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할아버지 계시길래 들어왔어요 아니 무작정 일만 일을 잘 해왔어요 안 찍어 안 찍어 마치 친손자처럼 반겨지는 할머니 전국을 이렇게 트랙터로 일하고 있는지 장하시네 이상한 양반이아요? 이상한 양반이아요 대단하신 분이요 아이고 요거요 밥 얻어먹으려면 일부터 해야지 작업복은 바로 일명 몸빼가지 위까지 입어야죠 나한테 맞으려는가? 거기서 입어야 돼 있잖아요 저 프리 사이즈예요? 다 맞아요 부끄럽다니까요 할머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농촌 스타일 기태씨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냐? 할머니 손까지 턱 잡고 넉살도 좋네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네 오늘 도와드릴 일은 고추 수확 빨갛게 염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우 시네요 네 국가 좋아요 좋아 좋아 좋다고 좋게 왜 뭐가 좋아요? 고추 따지 고추 따지면 얼마나 좋지라 고맙고 좋아서 좋지 농부의 아들답게 고추 따는 것도 척척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잘 못하셔 하하하 지지는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어렵다 실정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요새 우리나라 세대의 부모님들이 젊은 사람이 농사 짓기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트랙터까지 합세 농사꾼 한 몸 든든히 하는 기태씨 고생하신 할머니도 태워드리는데 아휴 오늘 교전으로 똑똑해하네 너무도 좋아 좋아 하하하하하 어떻게 부르냐 하하하하 하나에 10kg가 너무 잘해 시키지 않아도 고추 공격이 되는 것까지 역시 거친 남자